지난 일주일 동안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을 진행하면서 새삼 느낀 건요. 정말 화나고 슬프고 무서운 이슈가 많구나 였습니다. 매일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뉴스를 고르면서 정말 한 꼭지라도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대한민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로 지옥이 돼버린 인도, 계속 고통받는 미얀마, 총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리는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없었나 싶었습니다. 좋은 이슈 없으면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 만들면 되죠 뭐. 지난주 굶는 청년들을 위해 밥밥 프로젝트 하는 김주선 대표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돕고 싶다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한 건물주는 투룸이 있는데 청년들 쓰게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요. 고시원에 살고 있는 자매가 들어가게 됐고요. 어떤 청취자는 전화를 주셔서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무심하고 나쁜 늙은이로 만들지 말고 도울 방법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옵니다. 그래도 세상엔 우산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5월 17일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팁1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 막말이 오고 가면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기현 대표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개인은 물론 당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정 인물이나 사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설전을 벌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무수속 홍준표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투싼과 넥소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 2라인을, 내일 하루는 아반떼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의 가동을 멈춥니다. 기아는 그동안 생산량을 조절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장문을 이틀간 닫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까지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철원 육군부대에서 군인 가족과 인접 부대원 등 200여 명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림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사업 지원 규모를 6억 달러로 확대하고 지원 비중을 현재 22% 수준에서 40%까지 높여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별 사업의 탄소 감축 기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가 20년 전 한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사회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사회는 당시에 빌게이츠가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빌게이츠는 조사가 끝나기 전인 지난해 3월 자선사업에 힘쓰겠다며 새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사회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빌게이츠의 대변인은 20년 전 내연관계가 있었지만 원만하게 끝났다며 그가 이사회에서 물러난 건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앨범 처음부터 내겐 없던 거야 사랑이란 작은 여유도 그래서인지 난 너무 쉽게 너의 눈빛 속에 빠질걸 길어버린 머리를 자르고 있어 눈물 맺힌 나를 도왔어 거울 속에 나는 이제까지 꿈을 꾼듯한 왜 하필 나를 택했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손실이냐 한 번도 원한 적 없어 기억하려 나의 썩을 뿐 못해 새벽녘까지 잘못 이루는 말들 이렇게 후회하는 내 모습이 날도 어리석어 보여 어디선가 쉽게 넌 말하겠지 세상에 모든 여잔 너무 싶다고 당첨을 받은 나의 맘보는 질 너무 부인니 후회하게 될 거야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김혜민의 이슈앤피플에서 만나보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주제예요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7일째를 맞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도 이슈앤피플 통해서 틈틈이 소식 전해드리고는 있는데 7일째예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최소 159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이 41명을 포함해 149명이 사망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사망 소식이죠 어제가 가장 좀 심각했는데요 어제 하루만 최소 42명이 사망해서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자 지구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가자 지구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을 좀 전해드리려면 이슈앤피플 제가 다 써야 됩니다 시간을 간단하게 또 뒤에 김재동 씨가 온다고 하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자 지구의 위치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위치한 곳을 말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가나한 땅 성경의 구약성서에서는 젖갓골이 흐르는 가나한 땅이라고 쓰여 있는데 오늘날의 요르단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를 포함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를 뜻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자 지구는 사실 이 땅이 이집트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냐 왔다 갔다 했다가 현재는 팔레스타인이 잠정 자치하는 그런 땅이 됐고 이곳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군사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두 지역의 싸움 무력 충돌 이야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오늘 최영진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주고 계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가보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1948년에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은 기원전 1500년 무렵부터 팔레스타인에 살았는데 135년에 로마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은 1800년부터 팔레스타인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똑똑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운동을 시온이즘이라고 해요 시온이즘 시온이즘 세계 1차 대전 이후 영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싸움이 본격화된 겁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1948년에 국제연합의 도움으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을 세웠는데요 그러자 수천 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팔레스타인인들 자기네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싸움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던 중에 1990년대에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어요? 1993년이 돼서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이었죠 이스라엘의 정치인이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를 찾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욕을 해요 이스라엘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고 2004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끌던 아라파트가 죽고 나서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자치정부를 이끄는데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쫓아내려고 자살폭탄 공격을 자주 또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곧장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하는 등 보복을 해서 이게 계속 지금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악순환 정말 최악인데 그러면 이번 충돌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한 거예요 바로 좀 종교적인 이유가 섞여 있는데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진행되던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 행사와 정착돼 있던 유대인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7일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인 권능의 밤을 맞아서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은 동예루살렘의 성지인 아라크사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치렀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반 이스라엘 시위를 같이 벌인 거예요 이스라엘 경찰들이 시위대와 격렬하게 충돌했고 이로 인해서 현재 무력 충돌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일째입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을 막아야 되는데 움직임은 어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약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 화상회의를 열고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언제 멈출지 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민간인 사망에도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기세이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하루속히 좀 충돌이 멈추길 바랍니다 전쟁은 승자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좀 종식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퀴즈 주시죠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7일째를 맞았는데요 이 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뜻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가자지구, 2번 나자지구, 3번 다자지구 1번 가자지구, 2번 나자지구, 3번 다자지구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45, 우물점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평화를 간절히 기원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 최영진 아나운서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팁 2. 투모로우 이슈 앤 피플 YTN 에디터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납니다 김 총리는 신임 인사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소통과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포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상향과 재산세 완화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 불참하기로 한 데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진전의 계기를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살해당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하고 맞서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5주기를 맞아 마련된 온라인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에디터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0분 1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김혜민 PD가 엄선해 신상 중에 최고 좋은 것을 여러분께 언박싱 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 언박싱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정말 많이 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지금 비웃을 잡는데 방금 김재동씨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네 진짜 지금 제 가슴 두근거리는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립니다 몰아가지고 그렇죠 1인 스튜디오라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먼저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 나오게 돼서 일단 되게 반갑고 그리고 뉴스 오래간만에 진짜 들었네요 현장에서 잘 들었고 그리고 사람한테 관심 많고 새로운 소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들으실 거니까 만나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한 10년 만에 제 소원을 푼 건데 김재동씨는 물론 기억 못하실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한 대형 서점에서 김재동씨를 만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100미터부터 달리기를 해서 거의 솔톤의 돌고래 소리를 하면서 제가 뛰어듭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왜 이러시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네 그런 팬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시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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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돌고래 소리까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뉴스 하실 때랑 많이 다르네요 네 연씨가 이게 제 주전공인데 뉴스 하려니까 힘들고 뉴스가 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없을까요 김재동씨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뉴스들만 뽑아가지고 한번 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뉴스가 아 그래요? 만듭시다 그러면 정말요? 네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좋은 이야기 생산적인 이야기 김재동씨랑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김재동씨는 이제 신상이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그쵸 몇 년 돌고래 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신상 돌고래 소리 한번 들려줘요? 네 그렇죠 네 데뷔하신지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퇴근한 지 몇 년 된 영화 안 물어봐줘서 네 19년 그렇죠 19년 뭐 20년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재동씨는 우리한테 신상은 아니고 명품 명품이고 그치만 김재동씨의 신상이 나왔어요 네 질문이 네 답이 되는 순간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에 제가 책을 보여드렸는데 몇 번째 책이세요? 아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네 책입니다 오 다섯 번째 근데 대담 책은 처음은 아니시죠? 아 대담 책은 네 대담 책은 세 번째 세 번째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책인데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일곱 명의 사람들과 네 7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굉장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소개하기 전에 아 이게 약간 진짜 면회하는 기분이네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상상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랄까 굉장히 애틋합니다 이렇게 진행자와 출연자가 애틋할 수 없고 만난 지 5분 만에 제가 애틋해지셨어요? 아 예 굉장히 애틋합니다 멀리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날아가고 싶고 어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어 질문이 제가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지난주에 남혜석 씨도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아 남혜석 씨 오셨어요? 네 네 여러분 오죽 잘 설명했겠어요 저희가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방역 지침을 굉장히 잘 준수합니다 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출연자와 MC가 같이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제 옆방에 잘 모셔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면회하는 기분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도 창이라도 뚫어줘서 다행이네요 네 창이라도 뚫어줘서 참 다행입니다 네 자 7인 어떤 분들이 있으세요? 네 7명인데요 네 7인 보고 좀 얘기해 주세요 다 일일이 기억 안 나요 아 네 아니요 그 정재승 일단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물리 양자역학 그리고 조그마한 미시세계 아이고 네 김상욱 교수 만났고요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계 공간의 세계가 또 보여야 되잖아요 공간의 세계는 유현준 교수 유현준 건축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큰 세계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세계 우주로 가야 되겠죠 천문학 심채경 심채경 쌤 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하는 우리 뇌는 뭘까 이런 걸 인식하고 보고 싶어하는 건 뭘까 그래서 정재승 교수 네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생각하려면 이제 공룡시대 때부터 저 시대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권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는 게 뭘까 싶다가도 또 이렇게 뭐 먹고 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전문가 이원재 교수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총체적인 것들 문화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대중문화 전문가 김창남 교수 이렇게 7명 대본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주 기가 막히죠 아유 그럼요 저는 사실은 이 7인을 그냥 친한 분들 모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군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대본이 없는데도 저렇게 줄줄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하시고 이 7인을 선정했다는 거니까 제가 증명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어떤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김재동과 전문가 7인이 전하는 다정한 안부와 제안이 적힌 책입니다 오늘도 김재동 씨가 그냥 오지 않으시고 제가 몇 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신 출판사 사장님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거짓말 되게 못하신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걸 또 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이 좁은 방 안에서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거짓말 탐지기 같고 약간 검사님 검사한테 불려온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하여튼 모르면 묻는 족족 하여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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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대답할 테니까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검은 옷으로 그렇게 쫙 돼 입고 마스크까지 이거요 그 저 강아지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산책하다가 차에 항상 운전하고 다니는 차의 뒤쪽에 이런 그 위에 옷이 하나 있어요 아 그것만 입으면 네 이거 입다가 진짜 죄송해요 상가집 갈 때나 결혼식 갈 때나 방문 갈 때나 차 뒤에 실어놨다가 그냥 이거 입고 들어와요 검찰 조사 맞는 것 같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옷이 또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네요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김재동 씨의 이 책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보내드릴게요 제가 주말 동안 책 읽었는데 정말 좋고요 음성지원이 돼요 재동 씨가 옆에서 막 속삭여주면 됐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책 팔리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속삭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음성지원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 책 받아보고 싶으시면 문자 주세요 제가 사실은 떨리는 이유가 물론 제가 팬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인터뷰이시잖아요 김재동 씨가 제가요 그럼요 제가 얼마나 이 분 앞에서 내가 무슨 질문을 던지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에서 김재동 씨가 7인에게 던진 질문을 제가 역으로 김재동 씨한테 던질게요 그러면은 김재동 씨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 진행하기 전에 생생경제라는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였거든요 경제 관련 질문 드릴게요 그래요 저한테요 경제 관련 질문 저한테요 네 방송인한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동 씨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우셨고 느끼셨을 테니까 네 그걸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잘하시는데요 아유 기가 막힌데요 아유 너무 다 털어놓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아유 알았어요 네 김재동 씨 말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만남 경제 전문가 이원재 대표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페이지 362페이지 예 저는 그동안 경제라고 하면 경세재민이 약자로 세상을 경영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일이라는 얘기가 와닿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사람의 생존이 내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경제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재동 씨가 생각한 진짜 경제 성장은 뭡니까 그 저 아 이러다 보면 나이 나은 제가 데뷔 아까 19년 정도 됐다 그랬는데 방송 데뷔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19, 20살 때 정도부터 했으니까 얘기하셔봅시다 이거 몇 년 됐는지 어 난 너무 속상해 약간 슬퍼질라 그래 안 그래도 그 요즘 산에서 내려오다가 한 번씩 그 우리 집 그 탄이 강아지 이름이 탄인데요 탄이랑 산책하다 넘어지는데 그 20대 때는 넘어질 때 아프던데 40대 때는 넘어지니까 슬프더라고요 그게 약간 비슷하긴 한데 경제 얘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동반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선가 봤는데 여기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함께 강을 건너는 모습이 경제더라고요 함께 건너는 모습 우리 어렸을 때도 자꾸 나이 얘기 나와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같이 구슬이 있어야 놀아요 그렇죠 혼자 무슨 장이에요 같이 딱지가 있어야 놀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도 없으면 못 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슬프고 우리도 결국은 노는 상대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저는 경제라고 생각해요 경제 성장에 대한 김재동 씨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책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흑자 구간과 적자 구간을 얘기해 주시면서 누구나 흑자 구간이 있고 적자 구간이 있는 것처럼 경제에도 있는데 그럴 때 동반자 역할을 경제가 해줘야 그래야 인생이 안정적으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요즘은 주식이 대세니까 대한민국 GDP 중에서 5천만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우리가 무슨 시위를 베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5천만이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주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배당금이 얼마 정도 될까를 토론해 보고 논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이 나라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 그건 헌법에 의해서 보장돼 있는 거니까 그 주주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때의 몫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책에서 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주주다 당연히 주주죠 주주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 당연히 주주죠 그래서 GDP 중에 10%를 선분배할 것인가 20%를 선분배할 것인가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자 김재동 씨가 생각하는 진짜 경제성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잠시만요 정말 죄송한데 말 중간에 잘 안 끝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인 김재동 씨하고 인터뷰하고 계시고요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경제 전문가인 줄 하여튼 저도 들은 얘기예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 재동 씨 우리 같은 사람은 또 남한테 들은 얘기 또 2박 3일 내 얘기처럼 쫙 풀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우리 기가 막히죠 그럼요 그럼요 그게 또 우리의 몫이니까 그럼요 저도 어디 나가서 이 책에서 김재동 씨가 한 얘기 제 얘기 있냐 하고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김희민의 이슈앤피플에서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에 저자 김재동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돌고래 목소리 나오시네요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책 보내달라고 책 받고 싶다고 지금 5272님이 김재동 씨 목소리 반가워서 차에서 내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비 와서 그런 거 아니고요 비 와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산통 깨는 소리를 지금 김재동 씨 때문에 못 내린다는데 자 해보자는 거죠 이쯤 되면 이렇게 나오면 해보자는 거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방이 떨어져 있으니까 좋네 좋네 서로 서로 마음도 상할 수 있고 좋네요 자 7930님 김재동 씨 팬입니다 남자 노영심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는데 한 번만 속삭여주세요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이렇게 아 그렇게 하라고요 해달래요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아 네 이게 다예요 이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됐어요 아 제가 역시 배울 게 많습니다 뭘 배워요 갑자기 연애 못하는 거는 아 이제 저 결혼했으니까 그건 배워야겠네요 연애 못하는 법 아 예 지금 배우면 안 되잖아요 잘한다 잘해 약올리고 뭐 하고 다 하시네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다시 우리 이 방송을 또 출판사 대표님 듣고 계시니까 다시 이제 출판사 대표님은 뭔 상관이에요 책 나오고 계약서 작성 다 끝나고 그리고 책 인쇄도 뭐 다 됐어요 반대로 그래요 제 돈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이 책 너무 언박싱 하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너무 좋았거든요 이 책 보면서 제가 아까 못한 질문 네 하세요 못해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경제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생생경제 진행하면서 경제적 약자들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정규직이고 네 나는 먹고 살만한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식이 아닌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재동희 씨가 김창남 교수와의 대담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나처럼 먹고 사는 게 괜찮은 사람도 경제적 불평등을 걱정하고 재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 고민을 하셨어요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니까 저한테 답 좀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런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이 안 됐을 때 자기도 잘 살펴보고 예전에 제가 그 헌법에 관련해서 헌법 독후감 썼을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재판관 알비삭스 재판관하고 화상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뭐 개그맨이 연예인이 헌법을 얘기하고 그러냐 그래서 이건 그냥 독후감이다 내 생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알비삭스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얘기해야 되고 그때 알비삭스 재판관이 없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천문학자만 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도 되게 와닿았었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함께 살면서 웃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내가 구슬이 많을 때도 있고 내가 잃어서 구슬이 적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저 아이가 구슬이 완전히 없다면 우리 친구 4명 있었는데 마을에 너 4명 있었는데 한 아이가 구슬 완전히 없다면 구슬 많이 가진 아이가 가끔 걱정하기도 하고 또 내가 구슬 없어질 때 함께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들이 저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혜민 씨가 훌륭한 진행자라는 생각 정말로 진심으로 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저도 생생령자 할 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택배기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저런 소리 하시는 걸 거야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위험한 데서 일하는지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걸 거야 알면 절대 저렇게 말하실 수 없을 거야 그 마음으로 계속 알려드리고자 했었거든요 그건 제가 대단한 경제 전문가여서도 아니고 시민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어떤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자꾸 통치잖아요 예를 들면 2030, 3040 아니면 무슨 어디 일하시는 분 노동자 근데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눈길 그 시중에 그런 게 있는데 오토바이 이렇게 배달하시다가 툭 내려서서 벚꽃 사진을 찍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대상으로 퉁 쳐버린 경우 있는데 한 사람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게 딱 집중하면 거기 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동 씨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욕을 먹고 없어요 이제 없다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강아지랑 산책 강아지랑 산책 아이고 욕 먹는 게 힘들 아니에요 아니 시민이잖아요 그럼요 시민에다가 거기다가 사랑받는 연예인 시민이면 욕 좀 먹을 수 있죠 뭐 당연하죠 욕 먹으면서 관심 좀 가져야죠 뭐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저 잘했죠 제가 대신 이야기 해드렸고요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서도 하이리 이재인님 김대동님 반갑습니다 푸르나느님 역시 제동시다 푸하하하님 연애 못하는 게 큰 경쟁력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인식은 저는 이런 사회 문제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회 문제요 이런 사회 제가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나를 고치는 것 이외에 딴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저는 이 우리 사회의 구조의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구조의식이요 연애 보세요 왜 종교시설에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속세에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슨 하자가 있는 사람 치고 받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보세요 종교시설에서 혼자 오래 사시면 구도자라 그러고 존경하고 속세에서 혼자 오래 살면 뭔 하자가 있어서 연애를 못한다는 듯이 그리고 제가 연애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까 뭘 알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재동씨 연애 한대요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지금 그거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뉴스를 생산해내고 이런 스튜디오니까 이런 건 좋네요 혼자 소리쳐도 되고 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는 그런 사회의식 자체는 뜯어 사회의식 자체는 뜯어 사회의식 자체는 뜯어 사회의식 자체는 뜯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나중에 진짜 라디오 프로그램에 생생연애 소식 이런 거 한번 하게 해줘요 생생연애통 이런 거 제가 단지 재동씨가 연애를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연애만 할 수 없거든요 법적인 이제 유부녀기 때문에 잘한다 잘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못하는 거 우리 재동씨라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별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번 마음 먹으면 또 연애 또 기가 막힙니다 네 그 마음 좀 빨리 먹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혼자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혼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벌써 했지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맞는 얘기라고 참 같이 안타까워해 주시는데 이게 고마운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뭘 안타까워합니까 또 그 말씀을 7945님 반호선생이 참 좋으시네 안타까워한데 7945님 재동씨 책 이름이 너무 길지만 헌법 독후감 잘 읽었어요 법학도인데 그 책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었다고 와 보람 있으시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독후감이니까 그럼요 누구든지 읽고 느낀 거 쓸 수 있으니까 헌법은 1조부터 130조까지 굉장히 짧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는 1조부터 39조까지니까 사실 제가 그 책에 두었는데 저스트템민이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좋더라고요 저는 네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헌법이 담고 있고 그걸 함축적으로 독후감을 쓰셨어요 네 그리고 말하기 훈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헌법은 알겠습니다 저도 출판사 사장님이 또 책상을 치시겠네 다른 책 얘기한다고 사장님 저 계속 얘기할게요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다섯 번째 만남 저는 그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와의 대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밌었어요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재동씨가 뭐 평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교육은 뭡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에게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생각해봐야 되고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에게 어떤 게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저도 동네 다니면서 요즘 많이 반성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애한테 넌 이름이 뭐니? 한 여섯 살 되는 애한테 그랬더니 제발 이름 좀 그만 물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어른들이 묻는 게 똑같은 질문이 몇 개 없어요 이름이 뭐니? 넌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애들이 먼저 말 붙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건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도 이렇게 가방 들고 가방 메고 그러니까 학교 오후쯤에 학교 갔다 오니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입을 꾹 다물어요 학교 갔다 오겠지 저렇게 축 처져 있는데 지금 가방 메고 올라오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걔가 그럼 학교 갔다 오지 어딜 갔다 오겠어 자기가 지금 조금 더 다양한 관심사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물어보기 전까지는 물어보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대답하지 말고 물어볼 때 대꾸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생각 40대에는 하지 말고 40대 이상은 화장실에서 자기가 볼를마스는 물이나 잘 내리고 가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도와주겠어요 뭘 잘했다고 자기들도 모르면서 얼마 전에 중학생 한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교육감 선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중학생이 중3인지 고1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진짜 미안한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지금 현재 사회 상태에서 우리에게 교육감 선거를 주지 못하는 어른들의 입장도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올 것 같아요 본인이 우리를 이해해줘 우리를 이해하겠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받고 살고 있고 근데 자꾸 대상화 시켜놓고 얘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뭘 해줘요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빨리 비켜줘야지 그리고 필요하우스 부르면 뭐 하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가 앞에서 뭔가 썼으면 적어도 더 좋기는 못 만들더라도 못 쓰게 만들어서는 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맞아요 그거나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뭘 교육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잘 하겠죠 우리나 빨리빨리 비켜주면 돼요 이름 뭐냐고 절대 여러분 물어보지 마시고 네 몇 살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누군가 아이가 말을 건네주면 그 아이와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는 소재들을 늘 발굴하고 갖고 있는 게 어른의 태도 준비된 어른의 태도 네 그리고 꼭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어른은 절대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길을 물어보거나 이런 건 반드시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에게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건 아이들 안전에 되게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어디서든지 꼭 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 잘 가고 에휴 됐어요 빨리 빨리 비켜주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 동시에 생각 저도 잘 배우도록 하고요 뭘 참 어려워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분이 왜 이렇게 귀 한 분 모셔놓고 자꾸 놀리냐고 저 제 동시에 놀린 적 없는데 설레는 마음을 숨기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자세히 보면 제가 혜민 씨 계속 놀리는 거예요 맞아요 통과 제리 중에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귀를 잘 열고 들으셔야 돼요 네 제리예요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책에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하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이야기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행복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제 동시가 하는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겨냥하신 거였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누군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걸 해석하는 건 그분들의 자유죠 라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러나 사실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원칙은 그렇고 알겠으나 세상에서 제일 그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화나는 얘기가 들어보면 맞는데 안 되는 얘기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무료 강의를 계속 한 50회 정도 부탁하신 스님이 계셔가지고 부탁도 아니죠 하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무료 강의는 안 하랍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러면 저기 돈 내고 하세요 그래서 뭔 얘기하냐고 지금 내가 강의를 하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고 그랬더니 정신과 상담 가면 의사 선생님이 돈 받고 뭐 해주냐고 당신 얘기 들어줬지 난 당신 얘기 들어주라고 몇 천명씩 모아놨는데 그럼 당신이 돈을 내야지 근데 저는 많이 웃으면서도 괜찮아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끔씩 속상할 때는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같이 사는 연탄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오늘 문자 온 분들 보니까 우리 제동 씨 마음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알고 계시죠? 아휴 예 그 고마웠는데 이제 연애해야죠 봐봐요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많은 걸 배워갑니다 연애할게요 하여튼 나 진짜 행복하게 연애할 거야 세상하고 연애 그만하시고 세상은 독수리 오영재도 있고 후레시맨도 있고 많아요 제동 씨 없어도 되니까 본인의 행복을 꼭 찾으시면 우리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진짜 제동 씨 빼야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는 혜민 씨가 혜민 씨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혜민 DJ가 저렇게 뉴스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렇게 심각한 뉴스인데 제가 이렇게 까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각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재송 씨 너무 감사하고 뭘 알겠어요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겠지 그렇겠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다른 방송국이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라디오가 왔을 텐데 김혜민 이슈의 피플이라서 많이 안 왔다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혜민 DJ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이런 뉴스 이런 DJ님이라면 진짜 한번 계속해서 뉴스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아마 혜민 DJ님하고 잘 통하는 그 청취자분들이시면 분명히 좋은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에 김재종 씨와 함께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저랑 사진 찍으셔야죠 여기까지 할게요 아 이렇게 독방에 가다놨다가 사진 찍는 거예요? 거의 교도소하고 비슷한데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